간략하게 정리한 것이 여러분들 강의노트 46페이지 보세요. 지적공부 정리 절차라고 쓴 부분이 있죠? 이 부분만 이해하면 됩니다. 먼저 토지 이동에 대해서 일반적 이동사유 6가지 특수한 이동사유 오늘 3가지 정리해 뭐예요? 특수한 이동사유 공부한 게 뭐예요? 오늘 3가지 축적변경, 도시개발사업 등 실시형 특례 등록상 정정 이 3가지 정리했지. 이걸 전부 다 뭐라고 한다고? 토지 이동. 이동사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해를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한번 봅니다. 여기 토지 한 필지 있다. 그럼 이 토지를 조사 측량의 지적공부에 등록했어. 제일 먼저 어떻게 됐다? 등록했어 지적공부에. 이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토지 표시 사항을 중심으로 등록했다는 거예요. 토지 표시. 필지 단위에서 1필지 단위로 토지 표시를 등록했어. 여기에는 토지 표시 사항이 등록이 됐는데 이 지적공부에 등록이 됐던 토지 표시에 변화가 생긴다. 이걸 전부 다 묶어서 뭐라고?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이란 뭐라고 표현했지?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수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는 땅이다. 지목태 면적 500. 이게 토지 표시야. 그다음에 여기에 소유자가 누구냐? 이렇게 됐다면 소유자는 변동이 없지만 토지 표시에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토지를 잘랐다. 분할했어. 자르면 면적이 줄어들지? 경계나 면적이 바뀌어요. 그러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은 그냥 방침 안 되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즉 사실관계 변동이 생겼으니까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토지 이동에 대해서 지금 이런 걸 뭐라고? 토지 분할이라고 했잖아. 이동 신청 사유 중에서 일반적 이동 사유가 아까 몇 가지? 여섯 가지 했다고 지난번 했다 했지? 토지 신규 등록, 등록 전환,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 말수 같은 일반적 이동 사유가 있어요. 신청 의무와 연결된 거. 오늘 공부한 거. 특수한 이동 사유 어떤 거? 축척 변경, 등록사항 정정,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특례 문제. 이거 정리해 줬죠. 이거 전부 다 뭐라고 하는 거야? 토지동 사유 얘기예요. 그럼 토지동 신청은 누가 하느냐? 즉 분할 신청이나 이런 신청. 토지동 신청권자에서 얘기예요. 분할 신청이나 지목변경 신청, 그 다음에 합병 신청. 누가 할까요? 누가 해야 돼? 소유자가 해야지. 지나가는 낙은 애가 심심하니까 대전이 왔길래. 겸사겸사해서 이 분할 신청하고 갈게요. 서구청에 가서 저 토지점 분할해 주세요. 누구야? 지나가다가 심히 서들렸어. 이러면 해 주나 안 해 주나? 안 해 주지. 그래서 토지동 신청권자 누구라고? 원칙적으로 누가 하는 거야? 소유자가 하는 거야. 소유자. 토지 소유자. 이 소유자라는 것은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자이거나 상속받은 사람, 법리 규정에 따라 취득한 사람 다 소유자예요. 그런데 소유자가 해야 될 등 이거 신청을 안 할 때 예외적으로 뭐가 있냐면 대신에서 신청한 대위신청권자에서. 대위신청권자. 이거 네 가지 기억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대위신청권자는 여러분 책에서 어딜 잠깐 보시냐면 313페이지 보세요. 313페이지 가면 토지동 신청권자에서 책이 나오지. 맨 위에 보면 신청은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 밑에 3번에 가보세요. 대위에서 신청이 대위 맨 밑에 나왔죠? 대위. 대위라는 것이 군대에서 밥풀대기 세계 대위. 그게 아니고 대신한다. 대신한다. 대위. 대신한다. 그래서 소유자가 해야 될 등기를 이걸 토지동 신청을 대신한 사람이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 보면 4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1번 1호에 공공사업에 따라 공공용지에 대한 즉 지목이 8가지 지목이 나와요. 합병 의무가 있는 지목이 11가지 총 있다 했지? 합병 의무가 11가지. 합병 의무가 뭐라고 했어 이거? 합병 의무가 있는 토지 지목. 도제. 학우유. 철수. 학장. 공채. 이렇게 했잖아. 도제. 학우유. 철수를 학장으로 공채했다. 도로. 재방. 하천. 국어. 유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공장용지. 공원채용용지. 11개의 지목은 합병 의무가 있다 했지? 이 중에서 학교용지가 다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째가 이런 공공용 토지 합병할 때 이거 공공용 토지 사업시행자. 여기 그래서 이게 사업시행자 문제인데 이거 4가지 기억해야 돼요. 첫째가 뭐냐? 국공사체로 정리해 놓고. 요것만 따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밑에다가 노트에 필요하면 써놓은 거예요. 나중에 요것만 알면 됩니다. 국이 뭐냐? 여러분들 거기서 두 번째 나온 거 있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 해당 토지를 관련 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국가나 지자체장. 이런 얘기야. 첫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두 번째가 이게 바로 거기 세 번째는 공동주택부지 비출. 공동주택부지의 관리이나 사업시행자. 공동주택부지. 그 다음에 요거 4가 이게 뭐야? 요거 공공용 토지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라고 그러고 해당 사업시행자. 어떤 해당이냐? 요거 공공용 토지 사업시행자인데 지목이 도제, 학우유, 철수, 학과지. 요런 공공용 토지 사업시행자. 그 다음 마지막에 대위 채권자. 민법 404조였다는 대위 채권자. 이렇게 대위권자. 내가 규정돼 있어요. 소유자가 해야 될 걸 안 할 때 대신하는 사람이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한 토지라면 그 관리하는 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공동주택부지 관리나 사업시행자. 공공용 토지 사업시행자. 대위 채권자. 예를 들어서 이 양감 보세요. 이렇게 고속도로 건설 나오는데 요게 보니까 토지가 A 소유 토지 B 소유 토지 지목은 여기 임야 전 이런 게 있어. 근데 도로가 지나가야 돼. 그럼 어떻게 돼. 토지를 분할해야 되고 요기 지목변경해야 되고 이런 건 누가 한다. 토지 소유자가 해야 되는 거야. 얘들이 안 해. 그럼 누구 요 도로를 건설하는 이런 공공용 토지. 누구 사업시행자. 이 사업시행자 토지 분할신청 지목변경실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누굴 대신해서. 소유자를 대신해서. 알았어요. 그 다음에 대위 채권자란 뭐냐. 예를 들어서 토지를 팔았는데 자 얼만큼 팔았냐. 일부 반만 팔았어. 반만. 만약 500 재문대기 토지 A 소유 토지를 반만 팔았다. 그러면 B라는 사람은 이게 1억짜데 요거 5천만 원 주고 반만 샀어. 그럼 어떻게 해야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옵니까? 등기해야 되지? 등기하려면 부동산 일부 오른쪽만 등기할 수 있어 없어. 부동산 일부는 등기 못한다. 그치요? 아파트 방 칸만 팔 수 있어 없어. 못한다. 부동산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인정 등기 못해. 그럼 어떻게 돼? 짤려야 돼. 자르는 게 뭐야? 분할. 그럼 A는 매도인 B는 매수인 매매 상태에서 매수인이 언제 소유자 된다고? 등기했을 때. 등기 전까지 누가 소유자야? 매도인 소유자야. 알았어요? 그러면 이거 토지 분할 누가 신청해야 돼? 소유자가 해야 돼. 누가 소유자야? 누구야 소유자가? 소유자가 누구야 여기서? 누가 소유자예요? 네? 매도인 소유자라니까 등기 전까지는? 매매할 때 매수인은 아직 등기를 안 넘어왔으니까 매수인이라고 하는 거야. 얘가 등기하면 소유자가 되는 거야 여기가. 그럼 매매에서 매도인이 현재 소유자인데 그럼 반을 팔았다면 매수인한테 이전하려면 반을 이전 등기 해주려야 돼. 이전 등기 해주려면 전제가 뭐예요? 토지 분할부터 해야 돼. 분할 누가 신청해야 되는 거야? 소유자가 해야 된다니까 소유자가 누구야 소유자가 누구? 매도인이 해야 돼. 그럼 매도인이 매도인이 잔금 받더니 또 분할을 또 안 해줘?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바뀌면 안 되는 거지만 자기가 돈 받아놓고 등기 절차를 이행하려니까 먼저 토지 분할부터 해야 되는데 분할을 안고 있으니까 누가 답답하죠? 매수인 답답하지? 이 매수인은 누구야? 등기 청구권을 가진 채권자에 불과한 사람이야. 물권자가 아니고 채권자가. 그럼 누가 채권자, 채무자의 이 토지 분할 신청을 뭐 할 수 있다? 대신할 수 있다고. 대위채권자.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위권이 있지만 지금까지 출제된 것 중에 대위권이 없는 사람 농경지 대리 경제학자 농지 대리, 농사 짓는 사람 토지 분할 신청, 진포용지 신청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지상권자나 전세권자? 없어. 알았어요? 또 주차장 부지, 여기 지목에 최근에 주차장 부지의 사업 시행자는 없지 도로, 재방, 하천, 국어, 유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까지만 있어요. 이런 사업 시행자들은 소유자를 뭐 할 수 있다고? 대신할 수 있다. 소유자가 해야 될 걸 안 하면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하나 공부했던 게 뭐예요? 도시개월 사업 시행자는 뭐라고 했어요? 소유자는 처음부터 신청권이 없고 이거는 소유자는 신청권이 있어. 있는데 안 할 때 대신하는 거야. 즉 매도인은 분할 신청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누가 한다는 거야 매수인이. 알았어요? 대위한다는 의미는 원래 소유자한테 신청권이 있는데 안 하기 때문에 대신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아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뭐예요? 소유자는 처음부터 신청권 자체가 없어. 누구만 있어? 사업 시행자만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크게 보면 네 가지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설명을 들었으니까 강의 노트 46페이지에 보면 토지이동, 이동 신청권자, 토지 소유자가 원칙이지만 대위신청권자, 국공사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보제, 공공용 토지 사업 시행자, 대위책권자. 이거를 딱 핵심을 알고 있으면 되는데 모르면 메모란에 써놨다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다 이해됐으면 더 이상 지워버리고 암길 필요가 없어요. 원리만 알면 되니까. 알았어요? 그리고 밑에 무슨 사업 시행자가 있다 별도로 도시개발 사업 등 사업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 등 사업 시행자는 이거는 소유자한테 처음부터 신청권 자체가 없어요. 대위하는 게 아니고 사업 시행자 자신이 신청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고 이에 따라서 토지이동이 생겼어요. 그러면 토지 분할했다 면적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대로 어떻게 해야 돼? 지적근무 정리해야 돼. 그러면 여기 토지이동이 생겼으면 이에 따라 뭐한다? 지적공부 정리한다. 이걸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지적정리. 지적공부 정리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지적정리. 그러면 지적정리할 때는 첫째 토지표시에 대해서 토지표시에 대해서 정리하려면 반드시 내부적으로 뭘 작성해야 되냐? 토지이동정리결의서라는 걸 작성해야 돼.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하고 정리해주면 돼요. 토지이동정리결의서 그러면 아까 지적공부엔 토지 표시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다? 소유자도 들어가 있어. 그러면 소유자 변동이 생겼으면 어떻게 하냐? 소유자는 어디에서 변동이 생겨야 돼? 소유자 변동이 생기면 어딜 가야 돼요? 등기세 가지. 즉 지적공부 토지대장이 기준이 아니고 이건 전제가 뭐부터 바꿔놓아야 돼? 먼저 등기부에서 먼저 바뀌어야 돼. 등기부상 소유자가 만약 A가 B한테 이 땅을 팔았어요. 팔았으면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돼. 어디 가서? 등기세 가서. 그럼 등기세 가서 하면 등기부상 소유자 바뀌지? 그런데 대장은 아직 안 바뀌었죠? 그러니까 대장소관청이 지체협수 통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대장소관청에서 즉 시장군수 정장이 토지대장상 소유자를 바꿔야 돼. 등기부에 맞춰서 바꿀 땐 어떻게 하느냐? 통지에 따라 바꿀 땐 여긴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이 내용에 의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토지 표시에 대한 뭘 작성한다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 정리할 때는 뭘 작성한다고?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지적공부 정리한다. 문제는 이 지적공부 정리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등기는 소유자 정리가 끝난 거예요. 왜? 먼저 1차적으로 등기부 바꿨고 2차적으로 지적공부 정리해서 끝났지. 이원적 공시방법에서.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원적 공시방법 모르면 항상 어디 보면 되냐면 이 강의노트 맨 앞에 집어보면 돼. 어디? 이 페이지 보면 그 그림 그려놓은 거죠. 이 페이지. 여기 보시면 돼. 소관청에만 지적에서 대장이 있고 등기부가 있다. 이 두 가지 장면 항상 일체해야 된다 했지? 그런데 지금 권리관계는 등기부부터 먼저 바꿨으니까 나중에 대장을 바꿔서 끝난 거야. 그런데 토지 표시는 1차적으로 기준이 어디야? 대장이 기준입니다. 여기 정리하면 곧바로 어디가 안 맞아요. 이원적 공시방법에서 대장과 지금 어떻게 만들었지? 등기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원적으로 공시한단 말이에요. 한필지 토지에 대해서 양자상호 일체해야 돼. 즉 토지 표시인 사실관계와 권리관계. 그다음에 여기도 표지에 대해서 사실관계와 권리관계. 이게 서로 딱 일치하고 있었다. 이렇게 일치하고 있었는데 지금 토지를 분할해서 여기 처음에 500점이도 똑같이 이렇게 일치하고 있었고 소유자 다 일치했었어. 그런데 소유권 변동이 생기면 여기부터 바꾸니까 이에 따라 나중에 여기를 바꿔준 거예요. 알았어요? 그런데 토지 표시는 분할했어. 여기를 이렇게 바꿔놨어. 그럼 여기가 안 맞지? 그럼 다음 절차 토지 표시는 어디로 가야 돼? 등기부를 바꾸는 절차는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이게 뭐냐? 등기부를 바꾸는 절차를 우리가 등기촉탁이라고 그래요. 누가 신청해 주느냐 등기. 이 등기를 누가 신청한다 등기촉탁은 이 지적소관청에서 국가의 소관청에서 이 등기해 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등기촉탁 절차로 진행되는데 등기촉탁이란 무슨 얘기냐? 지금 이 토지 표시를 지금 소유자가 아니라 토지 표시에 대해서 토지 표시로 무엇과 대장과 여기 등기부 간에 토지 표시를 일치시킬 목적으로 국가가 등기해 주는 걸 벌어온다. 등기촉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등기촉탁을 통해서 소관청에서 등기해 주세요 신청하면 여기도 이제 바꿔주는 거야. 등기수에서 그래 대장에 맞춰서 바꿔줄게. 바꿔줘. 그럼 등기 다 바꿔놓으면 등 끝났지. 그럼 다시 알려줍니다. 등기 다 바꿔놨어요? 라고 얘기해주면 소관청에서는 이 등기부 바꾼 걸 소유자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자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촉탁을 통해서 등기부를 다 바꿨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소유자한테 알려줘라. 소유자 통지. 소유자한테 통지. 왜 소유자한테 알려준다는 겁니까? 이유가 뭐라 그랬지? 소유자한테 알려준 이유. 소유자가 모르니까 알려준다 그랬지. 왜 모른다 그랬어요? 왜 모른다 그랬어요? 신청하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남이 다 해준 거예요. 남이. 누가 사업시행자가 했든 소관청이 했든 대입권자가 했든 다른 사람이 바꿔놨단 말이야. 소유자는 몰라.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야. 그럼 통지는 통지는 등기가 필요하다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소관청에서 여기서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알려줘야 돼. 15일 이내에. 등기가 필요 없다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5일 7일을 기억해주면 됩니다. 15일 7일. 그리고 기사님도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즉 등기를 접수한 날이 아니라 등기 끝나고 소관청에서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기가 필요 없을 땐 지적공부에 등록된 날로부터 7일 이내만 알려주면 돼요. 그리고 소유자 주 것으로 알 수 없으면 일간신문이나 그 다음에 시군구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통지된 것으로 간주해버려요.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해마다 나오는 문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거. 유일하게 등기부가 없는 상태에 보여야. 토지 이동 사유 중에 신규등록은 신규등록은 뭐가 없어. 등기부 없어. 일치할 장보가 없으니까 촉탁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소유자 정리. 이건 토지 이동이 아니지. 소유자 정리하게 되면 이미 등기부 정리 끝난 거니까 등기 촉탁할 필요가 없어. 이 두 가지. 이렇게 하면 돼요. 이 내용이 거기에 정리된 거예요. 핵심적인 내용. 다시 보세요. 강의 노트 46페이지에 그거 간단한 거지만 그 흐름만 정리해서 여러분 채워놓으면 다 된 거야. 자 거기에 신청권자의 세 번째 도시개발 사업 등 사업 시행지 체크하시고 지적 정리해서 토지 표시에 대해서는 뭘 작성한다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에 대해서는 뭘 작성한다고? 소유자 정리 결의서. 이거 꼭 기억해야 돼.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등기 촉탁에 대해서는 지역 공부와 등기부 간에 자 뭘 일치킨다고 여기? 토지 표시. 토지 표시를 일치킬 목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것 중에 전형 정계보다 신규 등록. 토지 동사회 중에 유일하게 신규 등록.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소유자 정리했을 때 이건 토지 표시가 아니에요. 두 가지 써놓고. 그 다음 소유자 통지는 등기 완료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소관청이 접수한 날로 며칠 15일 이내 이 날짜 기억해야 돼. 15일 이내. 등기 필요가 없다면 언제? 7일 이내.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소유자 통지할 필요가 없는 건 언제라고 했어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거. 이거 통지할 필요가 없는 거. 소유자 아는 경우지? 어떻게 알아? 스스로 신청했기 때문에. 소유자 신청한 경우는 알 필요 없어요. 알았어요? 그럼 통지 사유 쭉 나열됐어요. 사유. 이거 다 암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이 사유는 전부 다 소유자 신청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신청하지 않은 것. 신청하지 않은 것들은 언제예요? 이거 지적 소관청 직권으로 했거나 직권으로 했거나 대위권자 했거나 대위신청권자 했거나 사업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했거나 등기 촉탁치라면 이것도 전부 다 소관청에서 해줬거나 전부 다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이거 암길 필요도 없습니다. 굳이 전부 다 그 내용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책에서 한번 체크하고 여러분 토지동원 마무리합니다. 어디냐면 우선 아까 신청권자는 공부했고 318페이지 지적정리로 넘어갑니다. 318페이지 지적정리에 보면 거기 지적정리 개념이 설명되어 있고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거기 밑에 보면 318페이지 하단에 보면 양가로 2번 찾았어요. 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인원교회는 뭘 작성했다고 했지 책 318페 하단 뭘 작성했어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했어요. 토지소유자 변동에 따라 정리할 때는 뭘 작성한다 소유자정리결의서를 각각 작성해라 이거 밑줄 치면 돼요.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소유자정리결의서를 각각 작성해라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소유자정리결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인데 지금은 그건 몰라도 되고 등기촉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328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등기촉탁 거기 보면 의의에서 328페이지의 메뉴에 보면 토지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소관청이 즉 국가가 지치없이 등기를 촉탁해준다. 이 촉탁은 국가 국가를 위에서 하는 등기를 본다. 즉 등록면허서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가 자기라기 때문에. 알았어요? 남이 이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라는 거예요. 세금 면세 근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 거기 보면 등기촉탁이 필요한 경우 보세요. 토지이동정리했을 때 신청에 의해서 토지이동정리했을 때 토지이동 있으면 전부 다 여기 등기촉탁은 토지이동 있으면 무조건 다 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어떤 거 신규등록만 빠진다는 거예요. 신규등록 그 다음 집원 변경 집원도 토지표시지 축척 변경 오늘 특수한 이동사회 했잖아요. 행정구역 개편이 되면 집원 새로 결정해야 돼요. 토지표시 당황 중 등록상 오류를 직권정정 이것도 토지이동이에요. 직권정정 사회 중에 토지표시 부분 그 다음에 직권으로 측량에서 정리했을 때 그 다음 거기 7번에 등기촉탁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중에 어떤 걸 기억하라고 했어요. 신규등록 이거 시험에 단골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거 소유자 정리 이 두 가지 신규등록은 토지이동이지만 일치할 등기부 없어서 축척탁하지 않는 것이고 소유자 정리한 경우는 이미 기준이 등기부이기 때문에 정리 다 끝난 거예요.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 앞으로 넘어와서 지적정리 통지 책에서는 순서 이렇게 했지만 제가 설명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326페이지에 보면 지적정리 통지 보세요. 326페이지 한 장 책 앞으로 넘어가면 맨 위쪽에 거기 보면 지적공부 복구 말소 등기촉탁한 때는 소유자한테 통지해주라 이렇게 나와있고 세 번째 줄 보세요.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밑줄 15일 그 다음에 등기가 필요 없다면 변경도 필요하지 않냐는 경우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15일 7일 기억해주고 그 밑에 1호부터 9호까지 사유가 언급되는데 전부 다 뭐야 1번 보세요. 직권 밑줄 그 다음 2번도 소관청 밑줄 즉 직권을 한 거예요. 3번도 소관청 이것도 직권을 복구한 거예요. 4번 등록말씨를 어떻게 했어? 직권을 한 거예요. 직권 소유자가 하지 않아서 직권했을 때만 그 다음 5번 직권으로 정정했어요. 소관청이 등록사항을 직권정정사항 10가지 했었지 아까 그 다음 6번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역소관청이 새로이 지본부역 이것도 소관청이 직권하는 거예요. 그 다음 7번 도시개발사업 등의 경우엔 토지소유자는 신청권 자체가 없다. 그 다음 8번 대위권자가 대신했어. 국공사자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 9번 등기촉탁 누가 했어요? 소관청이. 여기 전부 다 소유자가 직접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전부 다 누가 한 거야. 소관청이 했거나 대위권자였거나 사업시행자였거나 촉탁 다 소관청과 관련된 거예요. 즉 소유자가 스스로 신청은 하나도 없어. 신청했으면 알려줄 필요가 없어. 본인이 알기 때문에. 이해됐죠? 자 이렇게 지적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보세요. 지적은 토지를 지역공부에 등록하고 이 변동상을 계속 유지관리하는 기록이 지적인데 그러려면 토지를 등록해야 돼. 토지를 등록하려면 필지 단위로 일필지 단위로 등록하더라. 일필지는 인위적으로 구입한 토지 등록단위라고 했고 일필지가 되려면 여섯 가지 지지지 축소등록권을 갖춰라. 그리고 예외 양입지 양입지 제한사유 세 가지 공부했어요. 그럼 지적공부에 등록했을 때 특히 지번 부여 방법 지목결정 경계라 면접결정 방법 다 주의해서 알아둬야 된다겠죠. 자 지적공부 종류 8가지 중에서 가시적지적공부 7가지 특히 등록사항 중에서 오늘 공부한 내용 중 토지 고유번호 고유번호는 도면표하고 다 있다겠지. 몇 자리? 19자리 앞에 10자리가 행정구역피시 소재 뒤에 8자리가 지번 가운데는 11번째 한 자리가 대장 구분하는 번호 1일 때 토지대장지적도 2일 때 임의하대장 임의하도 이런 걸 오늘 등록상 정연거 그 도표를 좀 봐두시고 이에 따라 등록된 내용이 변화가 생긴다 이걸 보라고 토지이동 토지이동이란 토지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거 일반적 이동사항 신청의무가 주어진 거 6가지 그 다음에 신청의무가 없는 특수한 이동사항이 오늘 공부한 축척변경 등록상 정정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특례 문제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토지동 신청권이란 원칙은 소유자가 신청한다 예외하지 아니냐 할 때 대신할 수 있는 사람 국공사체 이거 말고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따로 있었어요 토지이동이 생겼으면 이에 따라 지적공부대행이 바뀌었어 정리하려면 정리하기 앞서서 토지표시에 대해서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소유자 변동이 생겼으면 소유자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지적공부 정리하는데 이 소유자는 기준이 등기부니까 등기부상 먼저 먼저 바뀌어야 돼 그리고 나서 연락이 오면 통지가 오면 지적공부만 정리해주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토지표시는 지적공부가 기준이므로 이 기준이 바뀌면 나중에 등기부를 또 바꿔야 돼 이게 뭐냐 등기촉탁 절차 등기촉탁은 토지표시를 대장과 등기부원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국가 등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이동이지만 등기촉탁하지 않는 것이고 소유자정리했을 때는 이미 등기부 정리가 끝난 거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등기촉탁이 끝났으면 등기부 바꾸는 걸 소관청해 준 거야 소유자가 모르겠으니까 알려줘야 돼 15일이네 등기가 필요 없으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이네 소유자를 알 수 없다면 일간신문 전국에 어디서나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통지 등으로 간주해버려요 그리고 통지할 필요가 없는 건 스스로 신청했을 때 할 필요가 없어요 알기 때문에 통지사유는 모르는 경우에요 왜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전부 다 직권했거나 대입권자였거나 사업시행자가 있거나 지적소관청 이런 식으로 소유자 스스로 안 한 경우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지적 전부 다 합니다 어렵지 않죠 처음 공부하사 처음 공부하사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 처음 오신 분 지난번에 한 거 동영상 한번 쫙 보 1월달에 한 거 이 지적 부분 꼭 보셔야 돼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오늘 이제 뒤에 측량 하려고 했는데 여기 조금 여러분들 오늘 제가 볼 때 축적변경 할 때 맛이 간 거 같아 축적변경 다시 한 번 그 절차만 진도 막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나중에 이제 지적 측량 적부심사 조금만 하고 등기로 넘어갈 텐데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 강의누수 44페이지 그 흐름만 잠깐 오늘 안 거 복습하는 의미에서 강의누수 44페이지 펴보세요 자 축적변경 하려면 절차에서 제일 먼저 토지 소유자 얼마 이상 동의를 받으라 3분의 2 이상 그 다음 축적변경에 의결 거치고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라 이게 사전 절차 승인이 떨어지면 시행공고 며칠 20일 이상 공고한 날도 또 며칠 이내 30일 이내 경계점 표지 설치 설치한 표지를 토대로 축적변경 측량을 해서 지번별 면적 증감 조서 즉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고 이 증감 면적에 대해서 돈으로 해결해 준다 이걸 바로 청산 절차 청산을 나면 청산금을 산정해야 돼 청산금은 증감 면적 곱하기 바라고 토지 가격 단가 가격은 기준인 시행공고 조산소관청 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거 축적변경위원회에서 청산금이 나오면 또 시행을 알려줘야 돼 공고 시행공고와 달리 며칠 15일 이상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납부수정통지 불만 있는 자 1개월 이내 이의신청 어디다 소관청에 이의신청 해결하고 나오면 어떻게 돼 납부는 6개월이내 지급도 6개월이내 그 다음에 차액이 생기면 당의 지자체 수입돈 부담을 처리해 준다 이게 청산 절차 그럼 청산하지 않는 거 제일 많이 나온다 예외 허전한 경우 허용오차범 2내이거나 전원이 청산을 합의했을 때 다만 허용오차범 2내일 때 일지라도 축적변경우위원회에서 청산하겠다고 의결하면 다시 청산한다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청산 절차 다 끝나면 지체 없이 확정공고를 하고 공고한 날에 토지 이동인으로 본다 그에 따라 지금 이렇게 토지 이동이 생겼으니까 지적정리하고 다음 절차 통기축차가 다 똑같단 말이야 이거는 다 이 뒷절차는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절차가 다 똑같아 토지 분할했다 그럼 분할신청 이동신청권자 소유자원칙 안하면 대입권자 하는 경우 해당되고 이동이 끝났으면 이에 따라 지적공부 정리할 때 뭘 작성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 다음에 이에 따라 뭐 해야 돼 등기축타 등기축한다면 어떻게 해 소유자 통지 절차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토지 이동에 따른 사후 지적정리 절차까지 흐름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기본 줄거리만 알려면 이렇게만 알면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지적은 기본 패턴만 원리만 이해하고 있으면 세부적인 거 한두 개 정도는 그냥 보면 다뤄요 한번 들으면 생소한 거 처음 들었을 때 생소한 거 빼 놓고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적은 원리만 이해 이것도 이해가 첫째 이해만 잘하고 나면 나머지 일부만 조금 신경 쓰면 점수는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다 끝난 것이고 그 다음 지적 측량 중에서 여러분 1, 2월 달에 아는 것 중에서 해야 될 게 특히 지적 우연에서 측량 적부 심사 절차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데 오늘부터 오후에 기출문제 강의를 허락해서 제가 시간을 많이 끌지는 않겠습니다 2시 전에 항상 끝낼 거예요 2시 전에 저도 쉬어야 어떻게 떠들지 오후에 또 계속 4시간 해주고 오후에 다 했다 또 저녁에 또 4시간 지쳐서 보되 그래서 일단은 2시 바로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강의 끝낼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를 보냐면 강의 노트는 50페이 펴보세요 50페이 펴시고 그 다음에 측량 적부 심사와 관련된 부분은 지적 우연의 351페이 펴보세요 책 351페이지 책 351페이지 이 부분만 알면 되는데 제가 오늘은 여기는 안 나간다 했지 무리하면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래서 측량에 대한 이건 원리 많았어요 측량에 대한 다툼이 생겼어요 원래 분쟁이 생기면 어디 가야 해결해줍니까 분쟁이 생기고 어디 가서 어디 가서 해결해요 법원에 가야 돼 법원에 분쟁이 생기고 어떻게 돼 자체적으로 해결 안 되면 어디 가야 돼 법원에 가서 어떻게 돼 소송으로 해결하죠 일반적으로 그죠 그런데 측량 문제는 어디 가느냐 법원에 가봤자 판사들이 몰라요 측량이 그 사람 대부분 문과 나와서 몰라 판사들 기술자들이 아니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랑 측량 이거 해결해달라고 하면 해결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문기구인 지적 우연회를 만들어 놓은 거야 측량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된 지적 우연회 여기서 해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지적 우연은 각 시도마다 지방지적 우연회에 있고 각 시도마다 지방 지방은 전국에 다 있는 거야 각 시도마다 있는 거니까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중앙지적 우연회에 있어요 국토교통부 중앙 그래서 이건 국토교통부에 있고 국토교통부에 각 시도마다 지방지적 우연회에 있어서 여기서 1심 그 다음에 여기서 재심 2심 두 번에 걸쳐서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적부심사를 그래서 여기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지적 우연회에 재심사 각 시도마다 지방지적 우연회에 적부심사를 의결해 줘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 심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구조를 나중에 정리해 줄 겁니다 그리고 조문을 특히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이거는 조문이 계속 변동이 돼 있어요 어떤 때는 예를 들어서 지방지적 우연회에 신청한다 어떤 때는 각 시도에 신청한다 또는 중앙지적 우연회 또는 국토장관 이렇게 나가다 어떤 때는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 우연회에 간다 이렇게 여러분 왔다 갔다 바뀌었어 기출문제 해설 때 서로 다른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는 적부심사는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 우연회에 하도록 돼 있고 재심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 우연회에 하도록 조문이 그렇게 규정돼 있어요 이 구조를 책을 보면 조문을 보면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구조는 여러분들 책 강의부터 51페이지에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림만 머릿속에 딱 오른쪽에 다음에 설명 한 번 할 때 그걸 입력하면 암결 자동 생각납니다 구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구조만 설명을 딱 듣고 나면 다음부터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측량 분쟁이 생겼을 때 적부심사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한 번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측량 부분은 지난번에 했던 지적측량 개념과 절차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한 절차 이것만 알면 다 끝나요 그래서 측량에서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면 두 문제인데 대부분 개념 절차에서 많이 나오고 적부심사에서도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적부심사까지만 하면 되고 기타 측량 업자에 관련된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만 딱 정리하고 끝내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짓고 다음에 이 부분 다 하고 나서 등기 파트로 넘어갈 거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지쳤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멘